원래 간다 내기 3, 7 전까지는 외관사람이 집에 들이는 거 아니야 얼마 전에 애 낳았다면서 알지? 우리 집 잉어가 애한테는 제일 좋아 이수 세일에서는 진짜 조심해야 돼 아니 요즘 왜 그렇게 졸아? 방 진짜 이상한 꿈 꿨어 무슨 꿈? 부흥자 원래 아기 있는 집에서 장례식 하는 거 아니야 힘들어서 어째요? 얘랑 엄마랑 그쪽으로 짝짝꿍이 잘 맞춰가지고 사고라고 그랬던데 무슨 사고? 상가집 갔다 와서 내한테 손 데리고 갖지 말고 상가집 갔다 와서 찝찝한 게 아니라 자기가 자꾸 이러니까 찝찝해지는 거야 자기야? 자기한테 상가집에서 뭔가 붙어온 거야 그게 뭐가 붙어? 이수 연대철 나는 거 같아 자기한테 붙어온 그년이네 우리 애를 다 줘 니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왔다 아무리 사이에서 있는 거 같은데 한글자막 by 한효정